그 얼굴 좋네 뭐가? 애쓰는 표정 하나 없는 얼굴 그 얼굴로도 좀 살아 억지로 웃고 억지로 좋아하는 척하지 말고 그래야 누나가 편해 불편하게 하면 그게 연애냐? 고행이지? 뭐야? 오늘 영보이가 안 데려다줬어? 막차 끊길 시간이잖아 다시 피게? 다시 펴볼까 했는데 이뻐 엄청 잘 어울려 누나 피부 하얘서 노란색 잘 봤잖아 우리가 어떻게 별 사이가 아니야 겁나 특별한 사이지 특별해? 나는 누나의 아니 그 곱창 제가 좋아합니다 어? 준희구나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랄인데 뭐 지랄? 네가 좋아서 떨리나 봐 너 오늘 말발 좋다 이따 봐 잘자 그러든가 미안해 еть 그냥 um 게시 당신сыл 일단 함께